안녕하십니까 이리TV 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타버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좀 시즌이 끝나긴 했지만 우리 귀여운 러버덕 이랑을 이용해서 타버터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베스들이 이거를 먹어 줄지도 우리가 직접 가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버덕에 우리가 바늘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늘을 준비해 왔구요 그 다음에 요 바늘에 철사를 연결해야 합니다 1.2mm 두께가 1.2mm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잘라 줍니다 길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길이대로 잘라 주시면 되요 그리고 나서 여기 끝에를 살짝 찝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귀여운 러버덕에다가 구멍을 내야 되는데 먼저 구멍을 내면 안됩니다 고리를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고리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고리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고리를 U 자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살짝 밑으로 꺾어 주시면 되요 꼼이 한 요정도 될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잡아 가지고 벤치 두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잡고 돌려주세요 뚝 잘랐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엉덩이로 들어갈 부위에요 자 러버덕 엉덩이를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러버덕 자 엉덩이 뚫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조금 세게 빌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럼 물 속에서 이렇게 달려오면서 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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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따라 올 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철을 한번 구부려 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잡고 돌려줍니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껴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꼬리가 됐죠 러버덕 타버터가 만들어 줬습니다 치즈 러베베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진짜 오전 몇 시부터 했지? 11시부터 10시 반부터 했나? 10시 반부터 했는데 지금 오후 6시경 러보덕에 개스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눈도 없지? 러보덕은 괜찮은데? 은퇴는데? 빨리 풀어. 빨리 우리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고 집에 가지.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여기야. 오케이. 숙여 숙여 숙여. 숙여. 아 아까 이거 흔들리는 거 봤어? 카메라 담았는지 모르겠다. 오. 나이스. 좋아. 액션이 진짜 좋다. 이게 오리가 엑션만큼 진짜 끝내줘. 이게 오리가 엑션만큼 진짜 끝내줘. 타부터 시즌이 아니라서 지금 좀 안 좋긴 한데 일단 한 마리가 올라와 줬어요. 좀 더 들어가 보자. 어떻게 해? 우리 나무에 걸렸어요. 저기 했는데? 이거 빼 볼게요. 아 떨어질 거 같아. 아 위치. 나 6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간다. 하나. 둘. 어? 저기 떨어졌다. 아. 어. 봐봐. 오리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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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렇게 하month다라, 반면이네. 아아. 망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구요 로봇어 올라오고 있어 온다 로봇어 온다 왜 다 왔는데 로봇어 이리티비 매니저 극한직업 로봇어 이제 꺼낼 수 있는데 오 넘어왔어 넘어왔어 로봇어 로봇어 개밀래 어 야 이것도 빠졌어 야 됐어 야 해냈어 로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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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구나 우리 로봇어 우리 로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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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 로봇어 구성 많았어 그래도 한 마린 잡았잖아 내년 6월달을 기약하자 타버터의 시절로 안녕 오늘 여러분들하고 러봇어 덕으로 우리 잡아 봤는데 이게 타버터의 계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한 마리 잡는데 무려 6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액션이랑 뭐 이런게 진짜 타버터 계절 6월 8월 요 사이 기간에는 진짜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이리티비가 돈을 벌지 못하는데 지금 매니저가 열정 페이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신발이 지는게 빠지면서 저의 러고봇어 덕을 구해주면서 해줬거든요 신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면은 매니저한테 아주 큰 좋은 신발로 창문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